별로 못 꺼놓는 거예요. 네, 잠을 자는데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요. 엄마가 어릴 때부터 다리 벌리고 있으면 다리 벌리지 말아라. 입 벌리고 있으면 입 벌리지 말아라. 구부리고 있으면 이거 펴라. 제가 심지어 침대 이렇게 누워서 TV 보고 있으면 거울을 이렇게 갖고 와서 제 얼굴에다 이렇게 비춰주면서 너가 이렇게 누워있음으로써 여기 어떻게 주름이 가는지 봐라. 약간 이렇게 들어라. 뭐 이런 거. 머리 감을 때 샴푸 거품 들어간다고 인상 쓰지 말아라. 왜냐하면 저희 샴푸 비닐 들어가니까 눈 막 찡그리고 샴푸하잖아요. 샴푸할 때 주름 생긴다고요. 그냥 샴푸할 때 눈 이렇게 감고 하래요. 어머니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죠?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잡아주지 않았으면 습관이 안 되겠죠. 그러니까요. 지금도 얼굴에 주름이 전혀 없잖아요. 엄마가 잘 때 여기다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줘요. 이런 거 웃기죠? 농담이에요. 뭐라고요? 농담이에요? 농담이었어요? 설마. 이렇게 이렇게까지 말하니까.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러니까요. 워낙 많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잠있네요. 지금 배에 목대도 채우는 마당인데. 제가 말해 놓고도 웃기네요. 아니 어머님이 몸매가 어떠신데요? 지금도 뒤에서 보면 한 30대? 엄마가 몸매가 좋으세요. 저희 엄마가 어릴 때 다니면 리스콜에 나가라고 저희 엄마 시대에 많이 그런 얘기를 들으셨대요. 귀엽다. 유전도 얼마나 어릅니다. 사실 엄마가 보통 엄마들하고 틀려요. 그 시대에 여자들이 운전하는 여자들도 별로 없었는데 엄마가 운전을 하시고 학교에 오세요. 운동장으로 핑 들어와서 교단 옆에 주차를 탁 하세요. 그리고 딱 내리면 항상 정장에 이만한 하이힐을 신고 머리는 지금 저처럼 길어오고 멋쟁이셔구나. 내리시는 거예요. 그러면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창문에 매달려서 뭐지? 딱 비명을 질러요. 연예인 보는 것처럼. 저희 엄마인지는 모르고 그러면 저희 엄마는 손을 막 흔들려서 들어가시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진짜 너무 창피해서 창피했겠다. 너무 창피해서 나 진짜 제발 우리 엄마인지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. 이랬었어요. 엄마 가시고 나면 선생님들이 부르셔서 엄마 무슨 사업하시니? 전혀 물어보시고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. 왜 우리 엄마는 일반 엄마 같지 않나 왜 판매하시지 않나 사업하셨어요? 전혀 안 하셨어요.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주부. 저 집에 계셨어요. 집에 계시는데 불구하고요. 하나만 물어봅시다. 하루 몇 끼 드세요? 저는 새끼는 꼭 챙겨 먹는 스타일이에요. 챙겨 먹는데? 딱 배가 어느 정도 부르다 싶을 때 숟가락 딱 먹습니까? 끝까지 못 먹어요. 끝까지 못 먹어요. 못 드세요? 왜요? 바로 숟가락을 놔요.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결심을 하는 거죠. 그래 난 여기 지금 이 한 숟가락까지 먹고 안 먹을 거야 하고 딱 숟가락 그냥 입이 땡기는데 그래서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많이 먹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또 안 먹으면 왜 안 먹니? 너는 뭐 다이어트 하니? 쟤는 평생 몸 생각만 해? 뭐 이런 얘기 막 들어서 듣기 싫어갖고 조금씩 먹는 척해요. 먹고 싶죠 근데 당연히. 당연히 먹고 싶죠.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먹고 싶어요. 꾸역꾸역. 스트레스 안 맞습니까? 근데 그 이후로 내가 다시 살을 빼야 되는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참을 수 있는 거죠. 그 이건 안 하십니까? 많이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죠. 딱딱할 수 있는 게 그냥 물어보는 게 이거는 어떻게 잘하십니까? 그것도 이렇게 절제해가면서 이렇게 딱딱. 절제는 안 돼. 그것도 음식하고 틀려서. 그렇죠 그렇죠. 안주도 있잖아요. 안주가 있잖아요. 그게 또 희한하게 제가 또 안주가 없으면 술을 못 마시는 스타일이에요. 술 드시고 안주 드시고 그러실 때는 살이 찌죠? 확실히 그거는. 퉁퉁 붓죠. 그러니까 그때도 쪄요. 먹으면 찌는 체질이에요. 네. 아무튼 제가 그냥 아는 가장 잘하는 방법은 덜 먹는 거예요? 덜 먹는 거예요? 덜 먹는 거예요? 사실은요. 제가 2주일 동안 여기 놀러 갔다 와서 살이 너무 쪘어요. 어떻게 팔 빼죠? 이러는 거예요. 저 운동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.